자, 9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행정조체, 행정기관, 행정청이 나오죠. 거기에 다 묶어주십니다. 이때 행정조체 동그라미, 행정청 동그라미 두 개나 암기합니다. 자,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해보세요. 물론 기본관이 들어가면 교과서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틀을 잡아놓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조체, 연상단어를 꼭 적어놓고 연상단어로 암기합니다. 행정조체의 연상단어는 법조체입니다. 행정조체의 연상단어, 법조체 정확하게 알아둡니다. 쓰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내용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지금부터는 웬만하면 안 지우고 옆으로 쭉 가겠습니다. 법조체인데 이 법조체라는 말은 이 법은 법률관계를 줄여 놓은 말입니다. 따라서 법조체란 법률관계, 무슨 주체냐? 귀속주체입니다. 그런데 법률관계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권리의무죠. 따라서 행정조체란 법조체로서 법률관계의 귀속주체, 다른 말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밑에 행정기관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은 개인일 수도 있고, 공무원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옆에다가 연상단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연상단어도 필요 없는데 그냥 조직이라고 쓰세요. 행정조체는 일정한 조직을 갖고 있으니 그 조직들을 행정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직의 구성 단위예요. 그렇다면 이 중에 행정청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사실은 행정조체가 아니라 행정청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다음에 얘가 둘, 얘는 하나 정도. 중요도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행정청은 여기 보세요. 이걸 알아둬야 돼요. 행정청은 중자를 집어넣으면서 화살표합니다. 행정기관 중에 행정청이 존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주체라는 건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예요. 우리같이 자연인 같은 이런 생물체나지만 사회적으로 하나의 유기체로서 움직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행정조체가. 따라서 행정조체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텔레토비처럼.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기관이 있죠. 이게 다 행정기관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관들 중에서 이 머리에 해당되는 애가 행정청입니다. 쉽게 말하면. 따라서 행정청은 행정기관이다. 맞아요? 틀려요? 행정청은 행정기관이다. 맞죠?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다.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은 행정청을 포함해서 나머지 기관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쉽게 말하면 거기는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행정조체 조직 구성단위예요. 구성단위를 행정기관이라고 부를 뿐이야. 그러면 행정청은 뭐냐? 행정기관의 꽃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꽃. 행정기관의 꽃의 행정청입니다. 행정기관은 어제 한번 얘기했어요. 한 사람의 행정청이 되면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독임제 행정청이라고 부르고 여러 명이 모여 있는 행정청은 뭐라고 부른다? 합의제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행정청의 개념 정의는 보세요. 이건 암기하세요. 답안절이 쓸 일이 많이 있으니까. 암기할 부분은 빨간색으로 합니다. 행정청이랑 내부적 결정 외부의 표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따라할 때는요. 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굴리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크게 안 해도 좋으니까 자꾸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왜냐하면 빨리 습득해야 되는 것들은 사람이 손만 쓰지 말고 눈으로만 읽지 말고 발성기관을 움직이는 것이 기억이 오래간답니다. 이게 1차 현상단화예요. 누군가 물어봅니다. 행정청이 뭐예요? 행정청이나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은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게 뭔데? 내부적인 결정인데 그다음에 들어가는 2차 현상단화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기 이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자기 이름은요. 내가 그러한 결정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스파이더맨에 돌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스파이더맨한테 남긴 말이 뭐예요? 힘에는 권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죠. 권한에 따른 책임. 항상 권한은 책임과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건 다음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요. 아무데나 사인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책임지겠다는 표시야. 법에서는 그 이름을 건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름, 명자를 써서 나중에 보면 명의자라고 불러요. 이런 단어도 알아보세요. 명의자.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이런 말 쓰죠. 다시 한 번 봅니다. 행정청이란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따라와세요. 지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행정청이란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야. 다시 한 번. 행정청이란 행정기관 중에 하나로서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야. 말을 좀 늘립니다. 행정청이란 행정기관 중 하나로서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외부에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기관이다. 됐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공직에 들어가면요. 뭔가 비의사실이 적발돼서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징계위원회, 위원회니까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징계위원회는요. 징계를 내부적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가 징계처분을 자기 이름으로 못해. 그러면 행정청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합의제 행정기관에 불과한 거야. 이때 대외적인 처분은 임용권자가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렇게 행정청이 내부적 결정을 하고 외부적 표시로 나온 것이 바로 행정처분인 겁니다. 행정행위, 다른 말로 행정처분인 거예요. 이때 우리 이러한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앞에서 뭐라고 했었더라? 전 시간에 권력관계, 처분, 행정행위, 강제집행. 무슨 소송을 갔나? 항고소송이라고 했죠? 기억 안 나도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놔야 돼. 그리고 법률관계의 기속주체라고 했는데 공법상 법률관계 여기 법률관계란 말은 나오죠? 이런 공법상 법률관계 대표적인 게 공법상 계약인데 이러한 공법상 법률관계 대표적인 계약 왜냐하면 계약은 권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러한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뭐라고 불렀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죠. 제가 줄여 썼습니다. 원래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세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예요. 그러면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행위 즉 처분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해요. 논리맥락 들어갑니다. 논리맥락 들어간다고 딱 하면 펜 딱 멈추고 들어야 돼요. 귀를 쫑고 세우고.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죠. 그럼 공법상 법률관계 기속주체는 법주체로서 누가 된다? 행정주체가 된다. 따라서 당사자 소송을 받는 피고에 적법한 자격을 갖는 자는 행정주체가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을 배우는 이유는 이 피고적격이라는 부분에서 소송법하고 논리맥락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다음 봅니다. 항고소송의 소의 대상은 뭐다? 처분이다. 쟁송법에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고 학문적으로는 행정행위인 거예요. 다시 한 번. 항고소송의 대상은 그러면 처분이라고 정확히 쓰세요. 원래 행정행위라고 써도 되긴 하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입니다. 이 처분은 누가 해요? 행정청이 하죠. 그럼 행정청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을 갖는 거예요. 피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입니다. 여기서 이 고는 뭐냐면 고소를 받을 피자예요. 고소를 받는 자예요. 고소를 원하는 자는 원고가 되는 거예요. 원고가 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원고 적법한 자격. 그래서 원구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풀었습니다. 원구적격이란 고소를 원하는 자로서의 적법한 자격을 갖는 자. 피고는 그 고소를 받을 피자예요. 고소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는 자. 이때 당사자 소송의 피고적격은 행정주체다.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은 행정청이다. 이건 단편적인 지식이고. 왜 그러냐고 논리맥락을 물어보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소외 대상은 공법상 법률관계이고 따라서 공법상 법률관계의 주체인 법주체인 행정주체가 그 법률관계의 기속주체니까 그 법률관계의 기속주체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바로 피고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논리맥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하고 똑같네요. 공법상의 사법관계 배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법상의 사법관계는 소송요건 중에 재판 관할과 관련해서 논의 실익이 있었어요. 여기는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 소송의 피고적격에서 논의의 실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논리맥락이에요. 이틀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제가 있고 나서 기본강의를 다시 듣는 사람과 이런 정말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어렵잖아요, 용어가. 벌써 용어를 한 번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차이가 너무 커요. 여러분은 어제 처음 들을 때는 얼마나 낯설었어. 그런데 지금 익숙해지잖아. 처분이니 행정행위니 뭔가 이렇게 많이 잘은 모르지만 좀 많이 들었잖아, 제가. 이런 거거든요. 이 개념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본강의로 들어가면 행정주체의 종류는 뭐뭐뭐가 있고 행정청의 종류는 뭐뭐뭐가 있고 이건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이 개념만 정확히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세부적인 건 나중에 실제 본강의에 들어가서 배우는데 들어가서 배울 내용이 6배제에 있네요. 행정주체의 종류는 국가공공단체인데 거기 보세요. 반가루 1번 국가 있죠. 반가루 1번 지방자치단체 반가루 3번 협의의 공공단체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밑에다 적어놓습니다. 얘를 광희의 공공단체라고 불러요. 광희의 공공단체 이꼴.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협의의 공공단체는 보통 공단 이렇게 부르는 건데 법률에 의해서 설립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그냥 아무나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법률로 근거를 마련해 줍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과 직결되어 있는 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런 데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이런 것들이 다 협의의 공공단체입니다. 나중에 배우면 돼요. 행정계획체는 대부분은 국민이겠죠. 대부분은 국민이겠지만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체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도요. 자기들이 전기 썼으면 전기로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행정계획체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처분이 나오느라고 오는 거죠. 돈 내라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국민일 겁니다. 10번 행정법의 구조가 나오네요. 행정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조직 작용 구제 각각 동그라미 조직협회는 행정조체의 내부조직에 관한 법을 말한다. 내부조직의 동그라미 칩니다. 행정작용. 작용 위에다 적어놓습니다. 대외. 대외적 작용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대외적 작용. 대외에는 누가 있다? 국민이 있다. 따라서 국민 동그라미. 국민의 대외적 활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대외의 동그라미. 작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대외적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으세요. 그리고 행정정 밖에 대외적 구속력에서는 국민과 법원이 있다고 했죠. 일단은 국민인 겁니다. 따라서 행정작용법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입니다. 행정구제법. 구제법은 행정청의에 가해진 권익침에 대한 구제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자, 여기 봅니다. 학문은요. 학문은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그 특징에 맞게 분류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제도 했죠. 행정행위라는 것이 학문적으로 정립돼 있는데 실제로 조문에 보면 행정행위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수천, 수만 개의 처분이 아까 봤던 일방적, 우월적, 고건적인 행정작용의 특성을 갖고 있으면 행정행위 내지는 처분으로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국내 5천여 개가 행정법이라고 했죠. 너무 많잖아. 5천 개는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냐. 그중에 행정조직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 행정조직법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이 이루어질 때 대외적으로 행정작용. 앞에 보세요.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이라는 말은 대외적이라는 말은 항상 국민법원인데 행정청이 상권불립에 의해서 사법부를 통제할 수는 없잖아. 대부분 국민이라고 봐야 돼. 그렇게 행정작용이 대외적으로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그 권익을 구제해 주는 걸 행정구제법이라고 불러요. 결국 5천여 개의 법은 이 세 개의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주의할 거. 어떤 법이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 법이 무조건 조직법만 규정하고 있고 작용법만 규정하고 있고 구제법만 규정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구제법만 규정하고 있는 법은 있어. 그렇지만 예를 들면 감사헌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은 다 1조는 목적이에요. 2조는 다 정의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지금은 듣지 마세요. 변호사 씨는 5일 강의했던 데에서는 이런 내용도 했는데 우리 기본강의에 들어가면 예비 때는 주변 지식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대륙법계가 됐는지 우리가 왜 성문법 국가가 된 건지 왜 미국, 영미 같은 불문법 국가가 왜 아닌지 그런 걸 다 배울 텐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대륙법계에 속하고 성문법 국가인데 사실 독일법을 개수했거든요. 법을 전달받는 걸 개수라고 불러요. 법률적으로. 그런데 대륙법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개념법학이야. 개념법학이 된 이유가 있어. 여러분은 세계사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세계사 같은 거 배우면요. 로마가 결국 게르만 용병, 로마 위수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무너져버리잖아요. 게르만 민족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법을 흡수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그 당시의 법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냐면 로마 대법전 이런 걸 들어봤죠. 세계사 공부할 때. 그런데 로마 대법전은 처음부터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법조인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세계를 경영하고 있을 때. 이런 법조인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케이스들이 집적이 되면서 하나의 이론이 만들어져요.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이론을 집대성한 게 로마 대법전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대법전을 그 당시에 로마 그쪽 언어로는 이걸 판덱텐이라고 불러요. 판덱텐. 그래서 우리의 법은 판덱텐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의미예요. 다이제스트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로마 대법전이 갖추어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법조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케이스를 근간으로 해서 일정한 개념을 정집시킵니다. 그 개념을 토대로 일정한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게르만 용병들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나서 로마의 문화를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게르만 민족의 법에 로마 법을 합해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기 게르만 민족의 고유한 법을 금간으로 삼아서 로마법을 흡수하려고 했는데 세계를 경영하고 있던 로마법이 너무 우수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흡수한 게 아니라 흡수당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르만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게르만니스텐 로마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로마니스텐이라고 부르는데 애초에 게르만니스텐들이 다 로마니스텐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면서 로마법을 흡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로마법 체계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법을 만들 때 로마법이 그대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로마법의 특징이었던 판닉대 시스템으로서 이 개념이 그대로 다 들어와버렸어요. 그래서 이 독일법이 개념법학이 된 거야. 이 개념법학이 독일이 일본을 2차 대전 당시 같은 궁극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이 법이 개소되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방시키면서 법이 들어오죠. 그런데 일본 법을 개소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법을 개소했다고 얘기해. 사실은 일본으로 돌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독일법 체계를 받아들였는데 이 독일법이 로마법의 판닉대 시스템 자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개념법학이 돼 있는 거야. 이런 개념법학의 특징은 뭐냐면 1조 목적을 쓰고 나서 정의에다 개념을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모든 법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 만약에 동문의 침묵 뭐 같은 거 하잖아요. 개 같은 거 하잖아. 그럼 자기들끼리 이런 거 만들어. 그럼 다 이렇게 만들어. 1조 목적. 우리는 초등학생들의 침묵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경조사에서 조사는 직계혈종만 의미한다. 이렇게 어디서 다 보고 따라해.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조 목적, 2조 정의야. 항상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법이. 어떤 법을 열어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감사헌법이 있다면 감사헌법의 목적이 나와 있을 테고 감사헌법에서 쓰는 정의가 나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사헌법에는 감사헌 조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외부 감사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작용법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작용으로 말미야마 침해를 받은 자는 이런 식으로 다 털어. 그럼 구제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학문적으로 나눠놨을 뿐이지 무슨 법은 여기에만 해당되고. 무슨 법은 여기에만 해당되고.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만 특화되어 있는 법은 있긴 있어. 그게 어제 얘기했네요. 테스트. 쟁송법. 쟁송은 뭐와 뭐를 흐미한다고 했어요. 심판과 소송. 그래서 행정쟁송법은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다.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있다고 했죠. 얘네들은 여기에만 특화된 법이에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행정조직법은 내부 조직에 관해서 규정하라는데 이때는 강론에서 배우는 행정조직법정주의와 행정권한 법정주의라는 단어를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앞에부터 나와요. 원래 강론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나중에 보면 제일 앞부분부터 이 단어가 튀어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여기 보세요. 행정조직은 법으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법정. 행정권한은 법으로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법정. 그런데 이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일까요 모르겠죠. 하나 골라봐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까요 실질적 의미의 법률일까요 여러분 행정조직을 실질적 의미의 법률에 맡기면 돼요? 불문법에다 그냥 맡겨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볼게요. 일정한 행정조직을 법으로 만들어서 그 조직에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뭐냐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은 양날검을 갖고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게 남용되면 오히려 국민을 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요. 공권력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모든 공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지폐 같은 거 안 나가봤어? 모든 공권력은 주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거예요. 주권으로부터 유래하는 거예요. 유인받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너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국회의원한테 있어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다 같이 모여서 법을 만들 수 없으니까 대표자를 정했으니 그 대표가 뭐다? 국회죠.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뭐다? 형식적이면 법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맥락입니다. 국회의원을 뭐라고 불러요? 대의자라고 하죠. 대신 의사를 전달해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대의제는 국회의원을 대의기관이라고 불러죠. 여기서 대의가 뭔데?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이게 바로 국민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의제기관이라는 건 대의, 의사를 대신하는데 누구세요? 국민의 의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자로 정확히 따지면 조금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해. 대의기관이나 국민의 의사를 대신 표출해 주는 그런 대표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보세요. 일정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공권력이나 무시무시한 권한을 주는데 이 권한은 모두 다 공권력인 거예요. 재판을 하든 법을 만들든 행정을 하든 모든 국가의 작용은 다 공권력이야. 공권력은 주권으로부터 유리합니다. 조건은 누가 얘기했다가 국민에게 했어요. 따라서 국민의힘인 국회에서 법률로 정해줄 때만 그런 조직이 그런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쩔 수 없이 형식적 의미의 법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국민의힘인 국회에서 만들어야 할 테니까. 단어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이 단어 앞에서부터 튀어나와. 따라서 국회에서 법률로 일정한 조직을 정하고 그 조직에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이제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용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작용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작용. 작용자가 나오면 무슨 단어로 붙이라고 했어요? 연상단어. 대외적 작용이죠. 즉 이런 권한을 줬는데 이 권한을 대외적으로 행사할 때 작용이라는 건 대외적 행사를 의미해요. 그럴 때 지켜야 될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대외에는 누가 있다고 했어요? 국민. 따라서 행정작용법은 행정기관이 법에서 정해준 그 권한을 누구에게, 국민에게, 대외적으로 행사에서 작용할 때 그 작용을 규율하고 있는 법을 행정작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라서 조직법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작용법적 근거도 있어야 대외적 행정작용, 특히 처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가 있을 때만 적법한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이 나올 수 있다. 기억하십니다. 이때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대적 처분이 수범자가 일반적이고, 일반적 어제 암기하라고 했는데 일반적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불특정 다소 좋아요. 이미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려고 어제 암기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 쓰려고.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니까. 추상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미래 반복이라고 했죠. 이렇게 이런 작용법이, 작용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이 불특정 다소율을 미래 반복적으로 규율하는 형태로 나올 때도 있고 이 작용법에 따라서 또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경우가 있으니 개별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특정 소수. 그렇죠. 구체적이라는 건 현재. 그렇죠. 시간과 공간이 특정됐다고 했죠. 이렇게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 우리 행정법 개념 넘버원 뭐예요? 행정... 행위... 아,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베어발통스 악트.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 다른 말로 처분이라고 했죠. 처분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인 거예요. 이 개념은 완벽히 암기합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행정부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법작용이다. 행정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입법은요. 행정입법이란 단어 뜯어보겠습니다. 행정입법은. 앞에 보세요. 행정입법이란 행정부 내부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거예요. 국회도 아닌데 입법활동을 해. 그게 뭐냐? 우리 아까 배웠던 대통령이 바라는 명령 뭐라고 불렀어요? 시행령. 대통령령을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했죠. 총리가 바라는 명령, 총리력 또는 각구장관이 바라는 명령, 부자가 들어가니까 부령. 이건 뭐라고 불렀죠? 시행규칙. 그게 바로 행정입법이야. 그러면 결국 시행령 시행규칙과 같은 시행령 시행규칙 같은 이런 규범은 기본적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어제 했었잖아요. 불특정 다수인들을 규율하고 있잖아. 미래 반복적으로. 그런데 행정행위 처분은 위반했을 때 딱 걸렸을 때 제재 처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정행위예요. 암기합니다. 행정입법이란 일반적 추상적 규율. 따라해봅니다. 다시 한 번. 일반적 추상적 규율. 그렇죠. 크게 안 해도 좋아요. 행정행위 법이란 따라합니다. 일반적 추상적 규율. 따라는 안 해도 좋은데 이렇게 머릿속에서 대내고 있는 듯한 눈빛의 흔들림은 좀 보여줘야 돼. 이러고 있지 말고 약간 이런 느낌. 알겠죠. 자꾸 이렇게 대세김질을 하세요. 행정행위는 따라합니다. 개별적 구체적 규율. 이걸 왜 암기하라고 하냐면 답안지에 쓸 일도 있으니까. 그러면 역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질문할게요. 이런 구별 개념이 나오면 제일 먼저 기준과 실익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기준은 지금 나와 있는데 행정입법과 행정행위. 행정입법과 행정행위나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그렇죠. 소범자와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익은 아직 안 썼어요. 실익을 써야겠네. 아까 보니까 행정행위 처분은 뭐의 대상이 됐었죠? 무슨 소송? 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돼서 다툴 수 있어요. 처분이 나오면. 그런데 얘는 원칙적으로 이런 쟁송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 그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만 특별한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다툴 수 없는 게 원칙이야. 원칙을 쓴 이유는 얘는 항상 있어요. 법에는. 결국 실익은 행정행위면 이런 개별적 구체적 교율은 개별 구체적인 불이익이 나온 자가 다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반적 추상적인 불이익이 생긴 자는 다툴 수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개별 구체적으로 뭔가 내 영업이익이 침해됐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나오면 당장 영업 못 하잖아요. 아니면 제가 운전을 하는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나왔으면 운전할 수 있는 법적 지휘 자체가 막혀버리잖아. 이럴 땐 다툴 수 있어. 그런데 비보호 좌회전을 못하게 하겠다? 나만 못 하는 게 아니라 운전하는 모든 사람이 못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개별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돼야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실의기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논란이 있었지만 처분성을 인정하는 게 하나 있으니 이런 애가 하나 있어요. 일반적 구체적 교율. 이거 처분으로 볼까 말까? 논란이 많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뭘로 봐서 일반 처분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해서 처분이니까 쟁송 대상으로 인정하자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일반 처분은 뭐냐? 그러면 수범자는 불축정 다수인데 규율 자체가 구체적 규율이어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처분 같은 경우는 현재 시공이 특정된다고 하는데 보통 시가 빠지기도 해요. 시가 빠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운전자는 그 앞에서 멈춰야 되고 그리고 보행자는 거기로만 지나가야 되는 구체적 규율을 받는데 현재 시공이 특정된 규율은 아니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이 느낌이 좀 나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에서는 그래서 구체적 규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여기에 딱 들어맞지 않거든요. 좀 들어맞지 않으니까 이거 처분으로 봐야 돼 말아야 돼 논란이 있었지만 일반 처분은 지금은 처분으로 봐서 쟁송 대상을 인정하는 걸로 정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요. 다만 일반 처분이 뭐냐? 수범자가 일반적이고 그렇지만 구체적 규율이다 이렇게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돼. 수범자가 일반적이지만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 것이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봅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꼭 해줘야 돼요. 세세한 내용을 정리하지 말고 제가 정리하라고 딱 하면 가장 중요한 뼈대만 딱 긁어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살을 붙이는 거야. 어떤 식으로? 우리 행정청 했죠? 앞에 봅니다. 행정주체는 연상단으로 뭐였어요? 법주체. 법주체의 법자들 늘면 법률관계의 주체. 조금 더 늘리면 법률관계의 기속주체. 이런 식으로. 행정청은 일사연상단으로 뭐였어요? 행정청은 내부 외부에서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리듬을 가지면 돼요. 행정청은 내부적 결정, 외부적 표시. 여기까지 기억나면 돼. 나머지 2차, 3차 연상단어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내부적 결정에서 내부적인 독자적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외부의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행정청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1차 연상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뭐냐면 행정청은 행정기관 중에 하나다? 내부적 결정과 외부적 표시를 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기억나면 돼요. 다음.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이 있는데 조직법에서는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관안법정주의가 여기서 나온다. 이런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대적 행정작용은 수범자와 규율 대상을 기준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뭐고 행정입법이고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면 행정행위다. 실익은 쟁송이 되냐 안 되냐에 있는데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되고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여기까지만 기억내면 되는데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은 나중에 교과서에 좀 더 자세히 풀어져 있고 그때 다시 한 번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한 번 들어봤던 것 같다 이러면 두 번째 들을 때는 흡수가 빨라져. 처음 들을 때는 10%가 안 된다고 했죠. 두 번째 들을 때는 이게 30%로 막 뛴단 말이에요. 다음. 안 지울 테니까. 이렇게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특히 얘기했죠. 얘만 쟁송 대상이 된다고 했으니까. 국민의 권리의무가 위법하게 침해됐을 때 그때 비로소 구제법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구제법은 다시 한 번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진 대외적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권리의무가 위법하게 침해됐을 때 구제법으로 넘어갑니다. 구제법은 3단계로 나눠져요. 여기는 작용법에서는 행정위법, 행정행위 나머지는 다 기타로 분류하면 돼. 이건 안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걸 왜 다 안기해? 나머지 기타는 차차 그냥 배우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쓸데없는 안기 같은 걸 하면 안 돼. 어차피 기억도 안 나니까. 분류책임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소범적 교율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론. 행정위법은 일반적 추상적 교율이다. 행정행위는 개별적 구체적 교율이다. 끝. 나머지는 저절로 살이 붙을 수 있도록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행정구제법은 3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 행정행위는 손의 전보, 세 번째 기타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될 때는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구별이 나오면 항상 기준과 실익이라고 했죠. 그럼 기준을 알아야 되겠네? 이 기준은 교과서에 잘 안 쓰여있거든요. 정확히 우리는 기준 잡는데 여러분이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행위는 손의 전보는 기준과 손의 전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둘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로 이루어진 행정작용. 그 자체를 다투면 행정쟁속인 거예요. 싸울쟁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는 그 자체를 다투는 건 아니고 그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말이냐는 결과를 시정하는 게 손의 전보가 되는 거예요. 즉 대적행정작용 자체를 다툴 것이냐. 그 결과를 다툴 것이냐. 그래서 행정쟁속과 손의 전보로 나눠집니다. 쟁속은 두 가지 있다고 이미 얘기했네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렇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양자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차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중앙하는 주체가 누구냐. 첫 번째 행정심판은요. 이건 암기해야 하세요. 워낙 많이 쓰는 단어니까.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이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이면서 합의제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은 이렇게 쓰기로 했죠.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내부적으로 독자적 의사결정을 해서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을 심판에서는 재결이라고 불러요. 이 심판의 결과를 재결이라고 부릅니다. 얘는 결과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은요. 소송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보여주죠. 그런데 판결하고 유사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결정이 있어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나중에 질문하는 사람이 꼭 나올 거예요. 판결은요. 판결 주문이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판결서 양식도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쉽게 말하면 이 판결은요. 변론을 통해서 변론이라는 게 뭐냐면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원고가 무슨 주장하면 피고가 반론을 제기하고 왔다 갔다 싸우다가 법관이 결론 났어. 그래서 결론을 내면 그게 판결이에요. 그럼 결정은 뭐냐. 결정은 그런 양자가 싸우는, 싸우는 걸 변론이라고 해요. 변론. 변론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을 거치지 않고 여기는 보통 서류심사로 이루어져.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집행정지 결정 이런 게 나올 거야. 법원이 하는 일정한 판단 중에서 변론을 거치면 판결, 변론을 거치지 않으면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양자는 서류심사로 이루어지면 대부분 결정이에요. 주체도 다르고 판단 결과로 나오는 것도 여기는 제결, 여기는 판결. 판결이 더 중요하죠. 결정은 그냥 가로 정도 치면 되겠고. 또는 심판 내용도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법원에서는 무조건 위법 적법밖에 판단을 못 합니다. 위법 적법밖에 판단을 못 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위인 하자는 위법도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죠? 하자는 위법 밑에. 어제 했잖아요. 위법 하자는 하자 흠은 위에 위법 그 밑에. 부당이 있었죠. 좋습니다. 여기는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심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부당을 심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당이나 한목적성 결여 또는 재량권 행사를 그리친 건데 만약에 법원이 부당까지 심리를 해버리면 행정부는 법원에 완전히 종속돼 버려요. 왜냐하면 재량권 행사가 목적이 조금 벗어나서 그러면 이거 다 취소. 만약에 법원이 한목적성 목적이 조금 벗어나 행정작용까지 해서 다 없애버릴 수 있어버리면 우리는 사법국가로 변해버려요. 법원이 행정부 위에 서버려요. 조금만 부당해버리면 다 취소. 그럴 수 없는 거야. 따라서 부당을 심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권력분립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런데 심판에서는 왜 부당을 할 수 있는데 왜? 심판의 존재가 누구니까? 같은 행정부에 있는 행정기관이니까.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으니까 부당까지 심리해 줄 수 있도록 해 준 거야. 내부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결국 심판에서는 부당을 심리할 수 있고 소송에서는 부당을 심리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판단으로 정리하면 권력분립입니다. 왜 권력분립이 문제가 되는데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분립에 따라서 집행부의 판단을 사법부에서 위법까지는 통제할 수 있겠으나 위법에 이르지도 못한 부당까지도 다 취소해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거야 아마. 사법부가 부당까지도 통제할 수 있게 돼버리면 공무원은 사법부의 종이 돼버려요. 노예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부당이라는 건 이건 진짜 역가락 같은 거 아니야. 이현령, 비현령이야. 우리가 보니까 이게 목적을 조금 벗어난 것 같은데 취소. 부당까지 법원에서 통제할 수 있게 돼버리면 이거는 그냥 사법국가야. 행정부는 존재의의가 없어져버려요. 따라서 부당은 법원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권력분립에 반해버려요. 부당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같은 행정부 내에서 처분도 이루어져 있고 그 처분을 행정심판하는 기관도 같은 행정부 내에 있기 때문이에요. 권력분립에 반하지 않는 거죠. 손해 전부는요. 손해 전부는 뭐가 있냐면 국가배상, 국가배상 다른 말로도 손해배상이라고 불러요. 손해배상을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게 국가배상인데 그냥 국가배상으로 기억하세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국가배상법 파트가 있고 손실보상 파트가 있어요. 손해배상 중에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을 우리가 국가배상이라고 불러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사실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양자를 나눈 기준은 알아야 되겠네요. 기준은 뭐냐? 대적 행정작용이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말하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의 결과를 없애주는 게 국가배상이라고 불러요. 그럼 보상은 이건 적법이에요. 적법한 공용작용으로 말하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한 자에게 그 결과를 없애주는 것이 보상이에요. 그럼 보상의 대표적인 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도로 깔기 위해서 수용하잖아. 도로를 깔아야 돼서 그 사람의 어떤 토지를 수용할 때는 도로 깔는 건 적법하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깔리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 깔리는데 개인이 희생당했죠. 그랬을 때 그 특별한 희생을 이 공동체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했기 때문에 공동체는 그 개인의 손해를 전보해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보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상법이 많이 규정돼 있죠. 지금 신림욕동에 재개발하고 있어요. 재개발하면 나중에 보상금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면 배상. 위법하면 배상. 국가배상. 그런데 민법에서는 국가배상이 적용되지 않는 데서는 손해배상이라고 불러요. 위법하면 배상. 적법하면 보상. 이렇게 갑니다. 나머지 기타는 기타를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분류 기준만 아세요. 나중에 보면 헌법소원이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헌법소원. 그리고 공법상 결과적업 청구라는 게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행정법학자들하고 헌법학자들하고 강사들은 친한데 교수님들끼리 안 친해요. 왜냐하면 서로 영역이 겹시다 보니까 서로 밥그릇 싸워만 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교수하고 행정법교수가 견해가 갈리는 데가 있어요. 그럴 때 헌법교수 견해를 취해야 돼요? 행정법교수 견해를 취해야 돼요? 당연히 행정법이지. 헌법견해를 갖다가는 게 과락이야 그냥. 헌법교수가 지지하는 학서를 우리는 취하면 안 돼. 우리가 행정법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의 1차에 헌법 공부할 때 보면 행정법과 헌법하고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할 때 우리 헌법교수님들 김유한 선생님이나 선동자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형, 형들 어차피 2차가 중요하잖아. 1차는 60점만 넘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것은 헌법적 관점으로 가르치지 마. 괜히 행정법을 할 때 착각이 빠져서 헌법 스타일로 써버리면 물론 헌법과 행정법을 같이 가르치는 교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따로따로 있으면 헌법적 관점에서 딱 써버리면 그냥 점수 긁어버려요. 그러니까 행정법적으로 기억해야 돼. 우리는 개념만 알면 돼. 헌법소원은 광의에 여기다 위치시키면 얘가 광의의 행정생송이 되는 거야. 이 용어만 알아두면 돼요. 광의 행정생송이 뭐냐? 헌법소원이다. 헌법소원이라는 개념을 알아두세요. 답안지 자세히는 안 쓰지만 그래도 용어 자체는 알아야 돼. 공법성 결과적 청구는 손해점보에 위치시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제거하는 거니까 결과를 시작하는 손해점보하고 유사하죠. 그런데 기타에다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론상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재판 실무에서 아직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개념적으로 교과서에 다 나오니까 아래는 둬야 됩니다. 넘어가고. 지금 여기서 한 거 있죠? 이 분류책에는 완전히 머릿속에 적어놓으세요.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앞에 봅니다. 뼈대만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저하고 할 때 보면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곧바로 체크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선생님이 계속 흐름을 잡으니까 어차피 흐름은 다섯 번, 열 번씩 해. 그러니까 지금 기억 안 나더라도 선생님과 따라서 이거 까우뚱. 이거 그때 그때 까우뚱. 그러고 나서 다음 나갑시다. 그러면 딱 보고 거기다 형광펜 같은 걸 탁탁 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기억 잘 안 나는구나. 다음에 좀 자세히 봐야겠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리고 사진 찍어도 좋고 편할 때 나왔어요. 편할 때. 저랑 뼈대 잠습니다. 5천여 개의 법을 세 개로 나눈다. 조직법, 작용법, 구제법. 조직법에서는 조직법정주의, 권한법정주의. 앞에 내용을 떠올도 돼. 기억만 남으면 되니까. 행정조직법정주의, 행정권한법정주의. 조직, 권한. 두 가지 썼어요. 이때 법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다, 당연히. 작용법은요. 이 작용법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정적 의미는 세 개로 나눴어요. 첫 번째, 행정입법, 행정입법, 나머지는 다 기타요. 이때 행정입법과 행정입법을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 첫 번째, 수범자 규율 대상. 이때 행정입법을 정의하면 행정입법은 일반적, 주상적 규율. 이걸 답안에 써야 돼요. 행정입법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끝. 구제법으로 넘어가면 구제법은 다시 세 개로 나눈다. 쟁송, 전보, 손해 전보, 행정쟁송, 손해 전보, 기타. 행정쟁송은 다시 두 가지로. 심판, 소송. 손해 전보는 다시 두 가지로. 배상, 보상. 배상은 위법. 보상은 적법.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단어만 지금 제가 나열했는데 나중에는 하다 보면 심판, 소송하면 행정자 다 붙어요.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부담까지 심리할 수 있지만 심리해서 결과가 나는 걸 심판이라고 불러는데 심리 내용이 여기는 부담이 포함되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은 아직 알지 못하죠. 시제목 같으네.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걸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데 지금 이 뼈대가 잡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 그리고 이런 개념이 술술 나오는 사람이 결국 행정법을 빠르게 독파하게 돼 있어요. 개념이 뚫려야 돼. 넘어갑니다. 7페이지. 행정조직, 법정주의. 아 이런 게 있다. 옆에 단어 알 필요 없어요. 자세히 해도 읽지 마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행정법, 법정주의. 조직법에서 문제된 거. 법률의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다. 어디에도 얘기했죠. 행정입법 나오네. 두 단어만 체크하면 되겠네. 일반적, 추상적. 그리고 쓰지 마세요. 일반적은 수범자고 추상적은 귤 대상이죠. 쓰세요. 시간제라면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 위에다는 수범자. 수범자, 추상적 위에다는 귤 대상.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법규성 유물을 기준으로 법규성 동그라미. 연상단어 밑에 적어놓으세요. 법규성 뭐라고 했어요. 대외적 구속력. 법규성 유물을 기준으로 법규 명령 동그라미. 법규 명령은 법규성이 있는 규범입니다. 행정규칙 동그라미.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어요. 원칙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예외는 또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법규성이 없는 게 행정규칙입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입법이라고 하면 협의로는 법규 명령만 의미해요. 협의로는. 광의로 갈 때 행정규칙을 포함시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는 건데 예외가 또 있거든요. 밑에 법규. 어제 얘기 많이 했죠. 밑에 법규 명령.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로서 가로를 묶어주세요. 이 말과 똑같은 단어를 위에서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행정권이 제정하는 법규 뭐 있어요? 행정입법이지 이게. 위에다 적어놓았어요. 행정입법. 아 옆에 있구나. 적으면서 공부가 되면 좋죠 뭐. 행정권이 제정한다는 전에서 행정입법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행정입법 동그라미. 이러한 법규 명령은 대통령령. 다른 말로 시행령이라고 하죠. 청리대 법률령. 불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국민의 권리무를 규율하는 거. 이게 바로 법규성이죠. 국민의 권리무를 규율. 가로로 묶어주고. 별표에 쳐놓으세요. 국민의 권리무를 규율하는 성질을 법규성.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규범을 법규범이라고 불러요. 국민의 권리무를 규율하는 새로운 법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률의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요한다.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개별 구체적 규율. 거기는 밑줄을 처리하세요. 개별적 구체적 규율하고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여기는 위임 자체가 개별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점이 지금 위임에 찍혀 있어. 제가 계속 얘기했죠. 전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 봅니다. 고수가 되면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행정입법 안에는 법규성을 기준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진다. 양자를 나누는 기준으로 방금 얘기했습니다. 법규성 유무죠. 원칙적으로 얘는 법규성이 있고 얘는 없습니다. 그런데 법규명령 안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사실 이건 고수들이나 사실 이런 게 고수가 되는 길이야. 행정입법은 규율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뭐였어요. 수범자가 일반적 구체적 규율이죠. 방점은 규율입니다. 수범자와 규율 대상으로 봤을 때 존재가 얘야 지금. 그럴 때는 일반적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규명령은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화하는데 여기 보세요. 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는 안 했지만 법규명령은 그 명령이 법규, 즉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화할 수 있대요.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권리 의무는 뭘로 규율하는 게 원칙일까요? 국민의 권리 의무는 어떤 규범의 형식을 취하는 게 원칙일까요? 보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안하거나 의무를 규율하려면 국민의 대표인 누가 국회에서 뭘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한다. 법규죠.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봤던 내용 중에서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어제 법칙적인 원칙 1번이 법률 여보, 법률 위의 바로 위에 법률의 법규 창조력이 있었죠. 법률만이 법규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법규라면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건데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려면 국민의 대표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대표인 누가? 국회가 어떤 형식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이렇게 법규를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너무 다양화되어 있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모든 법률 관계를 다 규율할 수 없게 돼서 그래서 행정위법의 법률로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법규를 창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즉, 법규명령이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원칙이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형식이 또 있어. 나중에 예외를 배우긴 하겠지만 결국은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의해서 논리를 잘 따라오세요. 지금 약간 뭔가 호흡이 흐트러졌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법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수천, 수만 가지의 법률 관계를 국회에서 다 일일이 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을 하는 행정부에게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 범위 내에서 한번 세분화시켜 봐. 그래서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령에게 법률이 위임을 해 줘. 위임을 해 주는데 너네 아무렇게나 다 만들어봐. 이래버리면 법률의 법규 창조력 즉, 3권분립이 깨져버려요. 3권분립에 의하면 결국 입법작용은 국회에서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법률이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법규의 권한을 위임해 줄 때는 반드시 국민의 권리물을 규율하는 그 규율의 대상 범위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방점이 위임이고 여기는 방점이 규율인 거예요. 따라서 법규명령은 규율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데 위임은 당연히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 얘기 한 번 해 줄게요. 히틀러가 독일에서 히틀러 총통에 부임을 합니다. 총통에 부임했다 하면 행정부를 장악한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의 나치당이 국회를 장악한 면이다. 입법 보죠.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해버렸어요. 2차 대전 이전에 형식적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권력이 유감화되면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입법부를 장악한 나치당에서 법을 만들 때요. 이렇게 위임을 해 줄 때 어떻게 위임을 했냐면 포괄위임을 해 줬어요. 이 포괄위임을 그 당시에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골격입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골격입법은 뭐냐면 정말 골격만 정해주고 던져줘 버려요. 그러면 그 내용을 자유롭게 행정부가 규율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다 해버립니다. 게다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났던 헌법재판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해서 새로운 신법 개정법으로 이 국법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이 법을 없앨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라더부르크에 따르면 어제 제가 얘기했던 유대한 법 철학자 라더부르크에 의하면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법에 의한 불법이 자행되던 시대다. 즉, 일단은 형식적인 입법 절차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 줬는데 왜? 다수결로 했으니까. 그래서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말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수결로 통과됐는데 그 통과에 게르메 민족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학살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위대한 게르메 민족의 혈풍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인종 청소도 할 수 있으면서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판례가 나왔는데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나병 환자들. 소록도 몰라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관련해서 한쌤평이라고 하죠. 지금은 나병이라고 안 불러. 너무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서. 한쌤평 환자에 관해서 국가배상을 인정해준 판례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게 뭐였냐면요. 이게 원래 완전 유전되는 건 아닌데 단종시키는 거예요. 단종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세를 못 갖기. 황 약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킨 거예요. 본인들로 모르는 사회. 무슨 약품 이런 걸로 임신 안 되기. 그게 밝혀져서요. 국가배상 인정해서 이거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몰래 몰래 했겠지. 옛날 어묵했던 그런 군사정권 시대. 그런데 얘네는요. 그런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장애인들 또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분들 광인들 이런 사람들을요. 다 차에 실어서 어디든가 데려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연합군에 의해서 소복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의 거주 지역이 발견이 됐는데 연합군들이 너무 참혹해가지고 군인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독일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독일 주민들이 처음에 안 믿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냐고 우리 나치당이 나쁜 일은 많이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했냐고 가보니까요. 운막 같은 데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도 부실한 음식물과 복원에 의해서 뼈만 남아가지고 기록필름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뼈만 남아가지고 제대로 치료도 못 받아가지고 막 피부병에 거의 무슨 막 해골같이 생긴 사람들이 운막에서 이렇게 걸어나오는 장면 기록필름이 있어요. 그 기록필름을 보면 독일 그 주민들이 와서 그걸 보고 막 울어요. 이렇게까지 했구나. 그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정말 웃겼어요. 왜 웃겼냐면 독일 병사들이 타국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울지 않았던 사람들이 같은 게르만 민족한테도 저랬구나를 알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는 죽이지는 않았죠. 유대인 수용소에서는 떠나기지 않아요. 다 죽여버리잖아. 죽여버리고 떠나고 그랬어요. 인생한 아름다운 영화 같은 데 보면 걔네들 죽여가지고 사람 몸에서 나온 기름으로 비누 만들고 이런 전쟁물자 만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기록에 보면 이게 바로 라드부르크가 여기서 너무 놀란 거야. 법적 안정성보다 정말 이 정도가 되면 법적 정의가 더 중요해져야 되겠다. 법에 의한 불법이 자양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행정부와 입법부가 결합해서 권력은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는 그 명제를 실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르기 위해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가면서 유언시판 제청도 이루어지고 권력도 이렇게 삼자만 권력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다자간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상원하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결탁을 끊어내기 위해서 뭘 만들어졌냐면 실질적 법치주의로 넘어오면서 포괄 유임 금지 원칙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 포괄 유임 금지 원칙은 그런 어묵한 시대에 그러한 많은 아픔이 담겨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 유임을 인정해줘버리니까 인종 청소를 할 수 있는 이 법이 버젓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유임은 되지 않는다. 포괄 유임은 금지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어떤 부분에만 개별적이고 딱 여기까지만 구체적으로 유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략적인 대강인의 법률로 이미 다 만들어놓고 세부적인 딱 여기만 니네가 정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요. 이걸 어기면 그냥 유임을 해준 법률도 유연이 돼버려요. 유연 심판에서는 그래서 유연 판단을 받는 거야. 포괄 유임이 됐다고 봐서 입법자가 전해놓을 때는 이 정도는 개별 구체적인 거 아니야? 그런데 헌법지판소에서 이 정도는 개별 구체적이지 않아. 그럼 그냥 유연 판결이 나온다. 이게 바로 포괄 유임 균제 원칙이다. 따라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건 행정입법은요. 규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에요. 그렇지만 상이 뭘로 법률로부터 법규성을 새로운 법규상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때는 이 위임은 무조건 포괄 유임은 안 되고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 해야 된다.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여기서 갑자기 확 헷갈려 버려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라고 생각했는데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또 뭐예요? 개별적 구체적인 건 행정행위 아니에요? 아니죠. 위임이야. 항상 이렇게 전제를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너무합니다. 법규 명령은 그렇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거죠.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 가로로 묶어줍니다. 우에다 암기. 행정규칙이란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처에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처분 기준을 정했다 그러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다시 한 번 무슨 처분의 기준을 정했다 기준처가 나오면 웬만하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에요. 이때 행정규칙은 이건 강학성 개념이에요. 법에는 행정규칙으로 써있지 않아. 밑에다 한 번 다 적어봅니다. 아까 적었었죠. 고시 훈련 예규 지침 실무에서는 그런 식으로 써요. 고시 훈련 예규 지침 통첩이라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데 앞에 보세요. 이런 행정규칙은 강학성 개념인데 강학성 개념으로서 행정규칙은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 예를 들면 법률 대체적 행정규칙도 있고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국립대학을 영조물이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영조물 이용규칙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재량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념은 무조건 암기합니다. 워낙 자주 나오니까. 무조건 암기. 재량준칙의 개념을 얘기합니다. 재량준칙이란 어제 기숙행위하고 재량행위 어제 배웠어요. 재량영역에서 키워드 재량 재량영역에서의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의 개념적인 방금 봤죠.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다. 재량준칙이란 재량영역에서의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이다. 이거 암기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의 종류 중 하나다. 지금 이번 주 1차 때문에 이 특강을 못 들었던 분들은 예비순환 시작되면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듣고 강의 듣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강의하는 거 실제 예비순환이 시작되면 다 합니다. 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일 끝에서 배울 내용까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앞에뿐에 없는 내용이야.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행정입법 파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냐면 앞부분에서 앞부분에서 일반원 측에서부터 이런 용어가 나와. 갑자기 평등원 측과 자기구석원 측에서 재량준칙에 법규성을 부여한다. 그런데 재량준칙이 뭔데 이 단어가 나왔지? 헤매지 않으려면 지금 강의하는 내용을 숙지를 해놓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죠. 법규성 있어요? 없어요? 재량준칙. 원칙적으로. 없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재량준칙은 법규성 없어요. 왜 없는데? 행정규칙이니까. 행정규칙은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앞에 분류 기준은 뭔데?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으로 나눠진다. 기준은 뭔데? 법규성. 그럼 행정규칙은 법규성 없는 거. 법규성이 없는데 나중에 보면 일반원칙과 결합하면 법규성이 생길 때가 있어.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기 위해서 개념을 지금 익혀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쓰는 건 무조건 다 함께합니다. 앞에 보세요. 어제 내용을 법률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실제. 좋습니다. 형식은 만약에 법규명령이다. 행정규칙이다. 질문. 양자를 공통적으로 묶어주는 캐테고리 앞에 뭐 있었어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합해서 뭐라고 불러야 돼? 그렇죠. 행정입법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맥락이야. 지금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행정입법을 딱 한 줄로 정의해보세요. 행정입법이란 무슨 무슨 규율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반대는 뭐가 있어요? 행정행위가 있어. 행정행위는 무슨 규율이야? 개별적 구체적 규율이다. 이렇게 가면 돼요. 양자의 희력은 행정행위만 쟁송 대상이 되는 게 원칙이다. 지금은 어리둥절하여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걸 계속해서 배워내가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그러면 여기 질문. 법규명령 아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보세요. 뭐뭐 있어요? 법규명령 시행령 다른 말로 시행령 다른 말로 뭐라고 있어요? 대통령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뭐뭐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거 총리령 부령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행정규칙은 방금 썼죠? 고시 훈령 예규 지침 풍척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고시야. 그럼 여기 보세요. 법규명령은요. 그 내용이 원칙적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내용이. 그럼 여기서 법규사항은 뭐예요? 법규 법률을 규율한다. 법률을 단어말로 뭐라고 했죠? 법률관계라는 단어말로 뭐라고 했죠? 권리무조. 즉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게 원칙이야. 그럼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의 내용.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개념.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키워드는 내부 사무 기준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불일치하는 애들이 나와. 그 이유는 나중에 본강에서 배우면 돼요.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부릅니다? 보세요. 얘를 형식은 법규명령이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렇게 불러요. 그럼 무슨 단어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행정규칙은? 내용이 행정규칙이라는 얘기야. 즉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행정규칙 다른 말로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형식은 법규명령인데 내용이 내부적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때가 있어. 그걸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실제 아직도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 이 말을 뒤집어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아직도 실제로. 그러면 이 말을 풀었으면 어떻게 된다?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얘는 뭐예요? 내용이 법규명령으로서 규정하는 법규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용어가 요즘에는 뭘로 통일이 됐냐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로 거의 통일이 됐어요. 줄여서 그냥 이렇게 써도 돼. 법령 보충 규칙 이렇게 써도 돼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법령에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요.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은 행정규칙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법령에 내용을 보충하는 형식은 행정규칙. 따라서 이렇게 법규의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두 형태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있다. 지금 여기까지 알면 돼요. 왜 이렇게 불일치가 생겼는지는 본강의에서 배우면 됩니다.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요. 거기에 구체적 규범 통제 추상적 규범 통제 직접적 간접적 통제 별로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규범 통제는 이것만 알아두세요. 아이고 다 썼죠? 깜짝 놀라요. 이미 한 번 설명을 드린 건데 다시 합니다. 헌법 107조가 있는데 1차 현상자로부터 알려줄게요. 헌법 107조 1항은 법률은 헌재 명령 명령 말고 다른 게 또 있어요. 규칙 이건 나중에 기본강의 때 알려줄 거고 명령은 대법 물론 각급 법원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심판은 준사법 작용 준사법 작용 준사법 작용이라는 말은 사법 작용이 중용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1차 현상 단어고요. 2차 현상 단어 들어가 봅니다. 법률 위에 뭐 있어요? 헌법 헌법 위반하는 거 법률의 위헌 여부가 여기는 법률도 있고 헌법이 있으니까 명령의 위헌 위범 여부가 3차 현상 단어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즉 이 모든 걸 합해서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규범이죠. 이런 규범이 위헌 또는 위범 여부가 재판에 전제가 됐을 때 규범이 진짜 위헌인지 또는 위법한 건지 먼저 한번 통제해보겠다. 이걸 규범 통제라고 불러요.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재판의 도구가 되는 재판 규범인 규범을 먼저 한번 문제가 없는 놈인지 법원에서 한번 판단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헌법 107조는 규범 통제 규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개념을 알아도 못해요. 잠깐 10분만에 휴식을 진행하고 나머지 내용을 들어갑니다.